이종훈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됐고요. 처음에는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 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자사 브랜드인 스킨루아를 만들어가지고요. 완제품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 유통하는 업체는 저희가 풀무원 아니면 동화제약, 광동제약에다가 소재는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제품은 90, 80% 이상이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수출은 어느 국가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 홍콩, 동남아를 수출하고 있고요. 지금 1년에 한 12회에서 15회 정도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는 현재까지는 동남아 아니면 홍콩 위주의 전시회를 참가했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지금 미주나 유럽 쪽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직원들 복지라고 하기에는 좀 미미한데 저희가 대학원 등록금은 한 50%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시 출근, 6시 칼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차는 필요하실 때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타 기관에서 하는 지원 사업으로 복지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뽑고 있는 분야가 연구 개발이나 마케팅 쪽 직원을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SNS 홍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광고라든가 아니면 상품 기획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술 R&D라든가 아니면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이것도 상품 기획 쪽을 주력으로 할 직원을 지금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학원은 지금 충북대학교 약대 대학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직원 한 명이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직원 두 명이 지금 약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외국어 하는 게 조금 좋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12회에서 15회 정도 해외 출장을 가다 보니까 외국어 하는 분이 오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얼굴은 비밀은 아니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회사는 충청북도 흥덕구에 있고요. 세종테크노밸리 1004호에 있습니다. 지금 세종테크노밸리에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요. 창고도 다 그 건물 안에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는 해외 출장은 못 가요. 지금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국 들어와서 2주간 격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해외 출장은 못 가고 내년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오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왔을 때 맞고 그런 사람 없어가지고요. 오셔서 커피 드셔도 되고요. 안마의자 있으니까 안마의자 조금 받고 가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연령 무관이고요. 자격증도 무관이고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가지고요. 급여는 월 한 2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일하는 만큼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저희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내 유통은 거의 잘 안 하거든요. 해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지금 인스타나 아니면 페북, 유튜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마케팅 아니면 유튜브 마케팅 아니면 페북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짧게 짧게 영상 만들어서 올리든가 아니면 제품 설명 같은 거를 포스터 식으로 만들어서 올리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기숙사는 없고요. 기숙사 지원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용한 지 1년 미만인 직원한테 1년간 기숙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걸 이용하는 직원들이 또 몇 명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마케팅 하시는 분이 조금씩 디자인 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디자인도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면접 볼 때 질문하는 상황은 성실하신지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 비율이 더 높아요. 남성 비율보다 직원들이. 그래서 여성들과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나 디자인 쪽은 지금 그분이 하고 계셨던 자유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가 봐서 하면 되고요. 디자인도 구하긴 해요. 지금 총 4명 지금 뽑을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쪽에서는 연구 개발하고 마케팅 그리고 디자인 그다음에 생산 쪽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생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80% 이상 OEM으로 생산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 갖고 와서 품질 관리 쪽 위주로 하고 생산은 생산, 발주라든가 생산 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경력 단절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단절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대학원도 저희가 대학원 약대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가고 있거든요. 회사 분야와 맞으시면 어느 대학원을 가실지 벌써 회사와 상의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CJB 방송에서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 사무실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좀 좁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저희 세중테크노벨이 현재 있는 사무실을 쓰고 2년 후에는 조금 건물을 져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옮기, 회사를 조금 확장하려고 해도 지금 지역은 거의 오창이라든가 아니면 청주 인근 쪽을 보고 있어가지고요. 출퇴근 하시는 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만약에 출퇴근이 힘드시다고 하면 저희가 회사에서 만약에 회사가 이전했을 때 회사에서 차량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는 저희 면접은 저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출장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이 볼 경우가 있는데 날짜는 저희가 먼저 면접 날짜는 상의하고서는 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맞춰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조금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는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나이대를 뽑길 저희 직원들이 조금 원하는데 아니면 원하긴 하는데 관리직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대가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도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저희 뽑는 분야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케팅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마케팅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은 저희가 인스타 아니면 페북 그다음에 유튜브 제품 소개할 영상 같은 거 짤막짤막하게 만들어서 올리시고 아니면 포스터 같은 거 만드셔서 올리시는 게 저희 마케팅 쪽에서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과제 같은 걸 쓸 수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쓰는 건 제가 쓰긴 하는데 거기에서 옆에서 조금씩 자유 같은 거 보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쓸 때 조금 도와주시는 그 정도 그리고 제품 기획 같은 거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먹는 거 콜라겐 제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 색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카테고리에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는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팩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전화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주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콜라겐은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요. 콜라겐은 지금 이렇게 시식할 수는 없고 지금 아마 요즘에 콜라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아마 홈쇼핑일 겁니다.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분말 타입이 있고 젤리 타입이 있는데 저희는 젤리 타입은 안 하고요. 분말 타입하고 음료 쪽 콜라겐은 하고 있고 콜라겐은 한 종류고 저희가 콜라겐 말고 다이어트 제품 그 다음에 장, 유산균 제품 그 다음에 저희가 관절 쪽 제품을 지금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무실은 10층에 있는데 실험실은 7층에 있어서요.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 품질관리 친구들도 10층에 출근했다가 7층 가서 생활하고 밥 먹을 때만 저희도 살짝살짝 보고 있어가지고요. 그 친구들하고 아마 7층에서 거의 생활하실 것 같고요. 저 얼굴 볼 때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그 정도 아마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0분을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아까 못 들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질문이 바이오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폴리텍이라는 게 바이오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거의 식품하고 화장품이라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바이오 의약이나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한 카테고리는 의약이고 한 카테고리는 식품, 한 카테고리는 화장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식품하고 화장품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위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바이오들이 관심이 있어 합니다. 저희는 소재만 국내에 유통하고 있어가지고 완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만 전량 80% 이상 팔고 있어가지고 해외 바이오 위주로 말씀드리면 거의 건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규모는 점점 커질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한 10억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내년에는 한 15억, 그 다음에 내후년에 한 20억 정도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주가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아마 마케팅 쪽 오시는 분들은 해외 관리도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들이 원하시는 마케팅 자유 같은 것도 수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그 바이오들이 찾기 전에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유를 찾아야 될지는 마케팅 하시는 분이 조금 저희와 더 소통, 저와 더 소통을 가져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5분 지났는데요. 15분 전에 들어와셨던 분들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와셨던 분들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됐고요. 설립 당시는 건강기능식품 소재와 화장품 소재 개발을 했고요. 그 소재 개발 중에는 키토산하고 콜라겐이란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그 소재는 풀무원이나 동아제약, 대웅제약에다가 소재는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만든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에 자사 브랜드, 스킨누라라는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완제품을 생산 아니면 OEM으로 완제품을 받아다가 지금 해외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에 판매하는 국가는 일본, 홍콩, 동남아 쪽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주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국가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전시회에 못 가는 상황인데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1년에 12회에서 15회 정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도 있고 저희 직원이 갈 때도 있고 전시회가 겹치면 다른 분이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영어 면접은 안 하고요. 그리고 토익, 토플 점수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언어가 되시면 되고요. 토익, 토플 점수에 저희가 토익, 토플 잘한다고 해서 회화가 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회화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복지로는 지금 대학원 등록금 한 50% 지원해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칼텍은 그다음에 월차는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타 기관에서 또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지원은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생각하신 것처럼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지로는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조금 점점 더 커져가면 저희도 직원한테 차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건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일반 행정직 채용, 일반 행정직이라고 하시면 사무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채용은 계속 계획은 하고 있어요. 계속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뽑히네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자는 예전에 충북대학교에서 영문과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잠깐 인턴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친구가 아직 대학을 안 갔다 와가지고 사회에 적응이 조금 안 돼가지고 회사에서 그 직원이 조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어만 해도 입사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중국어도 중국 쪽으로도 지금 진출할 계획인데 저희 회사가 중국어 하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중국 쪽은 아직까지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중국어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희도 중국이나 홍콩 쪽은 중국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직원 중에서는 영어 하는 직원이 있어가지고요. 영어는 그 친구가 보내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 하는 친구 있어서 프랑스 바이어는 그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 때 팁을 하나 드린다면 팁이라고 할 게 없고 그냥 오셔가지고 성실한 것만 좀 보여주시면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입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른 분들도 많이 성실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성실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말씀하실 때 다 토익 토플 점수만 얘기하시고 자기가 지금 어떤 걸 했었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거라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떤 성취감이 있어서 성실하게 뭘 했다는 그런 노드맵을 안 주셔가지고요. 그런 분은 없어서 성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실한 걸 어떻게 보이냐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성실한 게 보이더라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잘 하시겠구나. 그만 안 두고 열심히 다니시겠구나. 그런 게 한 저희가 지금 제가 사업한 지 한 15년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면접 봐가지고 저희 채용했을 때 직원들이 아직까지 그만둔 직원이 없어가지고 성실하게 잘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접 시 외모 같은 거 보지는 않고요. 외모, 저도 이거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외모가 추출한 게 아니라가지고 학점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학점 낮다고 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학점하고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해주시면 제가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40대 초반이라서 15년 된 것 같습니다. 15년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지원,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별로가 아니고 거의 없었죠. 없었는데 저만 특이하게 저희 과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면접 때 압박 면접이요? 압박 면접이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면접 때 그냥 자유롭게 오시면 되는데요. 그냥 반바지, 슬리퍼 신고 그렇게는 안 오시니까 그냥 외모는 깔끔하게 하고 오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외모가 이상하다고 해서 저희가 안 뽑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모가 좋은 게 아니라가지고요. 과는 상관없습니다. 국문과 나오신 분이 영어 못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창업했을 때 초비 자금이 얼마가 들었냐면은 제가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돈 다 까먹고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지금까지 요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파트별로 다 팀장급은 다 있어요. 마케팅도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 쪽도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쪽도 팀장급이 다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 팀장, 자기 사수가 있기 때문에 사수가 어느 정도 다 도와주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해봐야 뭔가가 되니까요. 시작을 해야지 끝이 나오는 것고 한번 오셔서 면접 한번 보시고 저희 회사도 한번 보시고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제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갈지 또 한번 보시고 저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도 저희 회사에 판단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용 계획은 이번 년에 두 명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 초쯤에 한 두 명 더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산을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채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하는 팀이 계속 인원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은 OEM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년에 두 명 내년에 두 명 정도 뽑으면 어느 정도 회사가 잘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저희 회사 방문하신다고 인력서 갖고 오시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어가지고요. 저희 주소를 다시 말씀드리면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 테크노밸리 1045거든요. 바이오폴리테 거기 오시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문 옆에 바로 자판기가 아니고 음료 냉장고도 있어요. 그냥 오셔서 그냥 음료수 하나 갖고 가셔서 마셔도 되고요. 그 옆에는 또 아이스크림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면 오셔서 아이스크림 하나 드시고 가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저 사업의 최종 목표는 제가 항상 저희 모임에서 항상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딱 10억만 모이면 이민을 갈 거고 이 회사는 저희 다른 분 저희 직원들한테 다 쪼개서 나눠줄 거예요. 저는 동남아나 어느 조금 편한 쪽으로 이민 가서 편하게 살 거고요. 회사는 그게 목표고 그다음에 회사는 제가 제가 10억 정도 벌 정도면 회사가 제가 없어도 굴러가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회사에 오셔서 갖고 가셔도 됩니다. 회사 오셔서 갖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과금이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성과금 지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연말 되면 직원들 개개인한테 그냥 봉투 하나씩 주는 게 줄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초봉은 그리고 1년 정도 다니시고 그때 급여는 조금씩 올라가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고요.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여름휴가는 가시는 건데 저희가 계획이 만약에 여름휴가 계획이 예전부터 잡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여름휴가는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거의 직원들이 전체 다 쉬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때 쉬시는 걸 권장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개인적으로 날짜 선택하셔서 가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야근은 없어요. 야근 얼마나 저희가 그렇게 야근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술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야근은 별로 없고요. 여름휴가는 어쩔 수 없이 핫피크 시간에 핫피크 시즌에 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고요. 일 잘하시면 연봉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근로자의 날 안 쉬는 회사도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다 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차 휴가는 법정 휴가 기간이 있어가지고 15일인가 1년 지나면 15일씩 15일 주고 그 다음에 하루씩 늘어나는 거고요. 회식은 자주는 안 해요. 제가 술은 좋아하는데 자주는 안 하고 직원들이 먹자고 할 때는 회식하고 그 다음에 회식 못 온다고 하면 굳이 그 직원을 왜 못 오냐 그러지는 않고요. 못 오시는 직원 못 오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은 그냥 자기 볼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되면 그냥 자기 볼일을 보시면 되고 회식 같이 할 수 있는 직원들만 가서 회식하면 됩니다. 회식은 대표가 쏘죠? 직원들이 쏘진 않으니까요. 회식은 그리고 회식은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뭐 좋아하는지 뭐 먹고 싶은지 회식하는 날 물어봐서 그날 장소 정하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모집하는 모집군을 몰라서 하시는데 저희는 현재 마케팅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쪽 뽑고 있고요. 마케팅은 인스타 페북 유튜브 마케팅 뽑고 있고요. 마케팅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품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터 같은 거 올려서 제품을 홍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정부 과제 같은 거를 저희가 쓸 계획이라서 정부 과제 쓸 수 정부 과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도록 자유 같은 것 좀 모집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제품 개발 아니면 상품 기획 같은 거 하실 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로는 대학원 등록금 50%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칼텍은 그 다음에 월차 편하실 때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타 기관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회사가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기숙사 지원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분까지 인데 얼마가 남지 않았네요. 저희 회사는 앞으로 계속 커갈 회사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 회사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커가는 것을 같이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압적으로 뭘 해야 된다 뭘 안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요. 자유롭게 쉬시고 싶을 때 쉬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절대 연락은 안 합니다. 회사 일로 연락은 안 하는데 가끔 진짜 급할 때는 한두 번 정도는 하는데 주말에는 거의 연락을 안 하시니까 주말은 자기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 때 배우고 싶으시라고 하시면 저한테 상의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